이번 시간에는 useEffect과 관련해서 clean up 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Lifecycle API를 보시면 여기 componentWillMount나 componentDidMount와 같은 것들은 보통 우리가 언제 쓰냐면 컴포넌트가 처음으로 이 DOM에 나타나는 순간에 해야 될 초기 작업들을 저 코드 안에 구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초기 작업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가 퇴장할 때 소멸될 때 뒷처리, 청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componentWillMount를 구현하는 걸 통해서 한단 말이죠 즉, 등장할 때 하는 작업과 퇴장할 때 하는 작업이 구분되고 그때마다 적당한 API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useEffect에서는 어떻게 하냐 라는 건데요 그때 하는 것은 이 useEffect에 return 값을 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기다 return이라고 하고 그 return 값은 함수여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코드를 넣을 건데 useEffectReturn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 useEffect가 일단은 실행이 됐어요 이거 누구예요? 얘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랜덤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시죠 클릭 그러면 랜더가 다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직후에 누가 실행이 돼요? useEffectReturn이 실행이 됩니다 얘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useEffect가 실행이 돼요 누구예요? 얘인 거예요 즉, useEffect가 실행이 되고 나서 다시 똑같은 useEffect가 실행될 때 그 전에 여러분이 뭔가 정리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면 return 값으로 함수를 주면 이 함수를 품고 있는 이 함수가 다시 실행될 때 실행을 시켜준다 그래서 얘가 일종의 정리, 정돈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것을 클린업이라고 하고 그 클린업을 이렇게 독특한 형식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제를 보면 React 홈페이지인데요 이펙트 위드 클린업이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Did Mount를 할 때 뭘 해요? 뭐 구독을 하는 거예요 채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Will Unmount는 뭐예요? 그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 해야 되는 작업들을 여기에다가 구현을 하면 되는데 그때 뭘 해요? 구독을 취소하는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 왜냐? 컴포넌트가 생겼을 때 무언가를 구독하는 작업을 하는데 컴포넌트가 사라졌는데도 구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뭔가 자원을 많이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등장에서는 구독 구독 컴포넌트가 퇴장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구독 취소 라는 것을 처리하게 하는 예제인데요 이 예제를 useEffect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seEffect가 실행이 될 때 구독을 처리하고 그리고 return 값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 return 값에는 뭐가 있어요? 구독을 취소하는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useEffect가 실행될 때 어디가요? 이만큼이죠 실행이 될 때 초기화를 한 다음에 걔가 다시 한번 실행될 때는 그 이전에 실행했던 것을 정리할 때 이 return 값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다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룰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좀 혼란스러운 내용이고요 저도 사실 훅에 대해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훅을 알게 되고서 아 이거 내가 알게 된 것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현업에 써본 적도 없는데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라서 이 복잡 미묘한 그런 아주 깊은 이야기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알게 되면 또 후속 강의 만들 거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또 저한테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독, 그리고 구독, 구독이 아니죠 이 useEffect에 대한 이 도입 부분 그리고 나중에 정리할 때 호출되는 부분 이거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하고 뒤에서 조금 더 미묘한 얘기들을 소개를 후속 강의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